안녕하세요 데일리카이 김현웅 교재입니다. 오늘은 LSDS 벤츠 스프린터 런칭 행사에 왔습니다. Deposent for you, the new 스프린터 L319라고 해서 1955년부터 1968년까지 스프린터 TN이라고 해서 1968년부터 1955년도까지 스프린터 퍼스트 제네레이션, 1905년부터 2006년도입니다. 스프린터 2세대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이제 조금 저희들이 익숙한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스프린터 2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이죠. 2013년에서 2018년까지 알고 있던 그 모델 그래브죠. 이제 공개된 3세대, 작년부터 현재까지 해서 3세대 제네레이션 어떻게 바뀌었는지 실내까지도 조금 나와있어요. 어떻게 이동이 되고 있는지 스프린터 2세대, 작년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